아니 day 사는 좀 아니 근데 뭐야 아니 근데 50 50% 아니 괜찮게 나 괜찮게 쳤는데? 50%? 아니 창술이 50% 먹었는데? 창술이이 나지 democratic 너프해 한시로 한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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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호 야아아아아아 폿빛이야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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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맞나 맞나 잘했네 네 이투혼 유튜브 한 번만 더 잘 못하겠어요 한 번만 더 잘 못하겠어요 진짜 잘못한 창 뭐야 우편 안 내? 고맙습니다 지금 낼 수 있겠는데 그러면? 시청자한테 주시는 거예요? 저쪽 신사분이 결제했습니다 이거 뭐 뭐 되나 이거 허니 8강이니까 무조건 빼버려야지 그냥 악대도 팔아 요즘 악대 비싸는데 무사야 꺼져 레전드야 아 맛있다 너무 오마이구 신아니고 신아니고 아니 근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이거 신뢰보석 직거래하실 분 있나요? 와 달다 한 번 같이하면 맨날 2만 볼만 넘겨버린다 나 요새 선악회가 제일 재밌잖아 골드 버는 재미가 있어 아 골드가 따있는 게 보여 고맙습니다 다들 이대로만 갑시다 그러게 명훈이 회수했네 이대로만 갑시다 이대로만 가면 저도 원금 회수에 거의 도달할 수 있어요 야 우리 이번에는 진짜 빨리 깨자 저번엔 좀 충격해 이제 너희 빨리 깨지 8강 엘라바드 있잖아 빨리 깨자 아 근데 나도 판땡이 만들고 싶은데 맨날 판땡이만 킬까봐 못 만들겠다 나도 오빠 나랑 똑같아 편해 그리고 편해 엄청 편해 안 지도 되잖아 되게 혹한다 왜요? 브이치는 이게 맞아 메타 따라오세요 님들도 그치 맞지 맞지 우리가 캠타쿠 시키자 버프가 다르긴 하다잉 7강 올리니까 조금 달라졌어? 아니 맛없다는 거 아니야? 패동받다는 거 그치 휘발 아무리 포피셜이라도 6강과 7강을 구별할 줄 몰라 아니 포피셜 그거 가십티야 이제 바뀌었어 안 좋은지가 아니라구 한 번 갔어 중앙중앙제 중앙제 어 안풀리네 그냥 꽃조심에 꽃이 터졌다 이거 아 롤한테 어딨어 이거 오케이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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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잠수는 줄 알았네 네? 꽃이 터졌다고 꽃 뭐 츄러 들어갔어 그러나? 그럼 뭐가 터졌을까 아우 진짜 그냥 깜짝 펴 그럴거면 아 맞다 한영 도망간 피겠던데 롤 다시 시작한 거 아니야? 아 아니야 재밌던데 뭐 재밌다고? 하루 이틀 하면 재밌지 나 그냥 배치만 봐도 시베이 가던데 슈브윌이야? 와 나랑 듀오 가능이네? 나 브론즈 브론즈야 심지어 듀오 필요한가 해 너 왜 서포트잖아 어? 어 팝사포트웨어 팝사포트웨어 팝사포트웨어는 진짜 너무 근거 없는데 사고인데 그거는? 그럼 지코 그냥 따로 써도 되는 거 아닌가? 내가 지코 간다면 H1 트럭이야 진짜 아 근데 왜 맞길래 도우야 땡이 말해 근데 뭐야 그러니까 가능성 있어 가능성 있어 아니 괜찮은 쪽 아니 근데 뭐야 아니 근데 50 50% 아니 괜찮게 괜찮게 쳤는데 아니 창술이 50% 먹었는데 창술이 50% 먹었는데 너프해 존나 사귀네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랬다 50%는 산 거 너무 심한데 무슨 행위야 좀씩아 같이 힘내자 우리 서격 패치에서야 이럴 때는 서로 으쌰으쌰야 셋이야 셋이 어 갈망 갈망 좀 줘라 갈망 어 나 뺏겼어 뺏겼어 니가 너무 놀랬어 뺏겼어 와 너 줘 다운터 나올거야 쳐줘 형이 쳐야지 어? 아 나 도랑 레전드네 도랑 맨날 저렇게 뺏어택이 있는 줄 알겠어 누가 보면 거의 기습의 대가 월호 그니까 칠들 줄거임 야 30줄이다잉 아 빠르다잉 아 이게 캐릭터지 이게 어 이게 근데 끝났는데 22% 창설 50% 아이 설마 아니 근데 여기 건설 이제 여기는 좋아가지고 창설도 좋아 그때 창설 안 좋은데가 도대체 어디야? 또 뒤집 이르셨겠지 또 패턴이 좋았나? 에휴 오케이 천천히 가 천천히 브라움 천천히 가 다 알아서 알아서 아 라우미 라우미라우 아아 나야 물어주시 나야 물어주시 나야 물어주시 아아 아니 이거 나한테 슬탑 씨발 너무 억울한 목소리가 들렸는데 왜 이렇게 억울한 목소리인데 짠 아아 아 아 노크리씨 여기 치정 없어 지금 아니 우리 치정 없어 창설 이제 치정 아냐 아 치정 아니야? 어 치피증이야 치피 아니 그러면 세팅 바꾸라고 말해줘야지 형 형이 나 이렇게 만들었어 지겨줘요 지겨줘 이거 지면 말이 안돼 이거 지면 지겨줬다 보여줘 나오는거야? 어 잤어 아휴 아 아니 47%인데? 아 안 던져가 47%? 어? 아니 이게 뭐야 47%? 아니 뭐가 이상한데 47%인데 아니 진짜 상슬레이언데? 내가 상관문 때는 그냥 슬이한테만 무조건 다 해줄지 무조건 찜모 나오는데 아 아 아 무슨 뭐 물체 모송이 느낌이? 아 아니 좀 안 던졌잖아 오늘 오늘 은툭식까지 했는데 저렇게 좀 해 불합이면은 아 자긴 딜러인줄 알아 어 저거 이거 이거 터진다 이거 어 어 어 잠깐만 어 어 어 어 오빠 신이야? 아니 그냥 무슨 무슨 플레이가 일어나고 있는거야 저기는? 우리는 매번 새로워 그니까 무언다 새로워 한 번씩 나와냐 돌리형 원래 인정욕구 그냥 다 채웠네 그냥 돌리형은 거의 야동인데? 어 어 돌리형 내가 리짤뻘이 만들어줄게 돌뽕TV 해줄게 돌뽕TV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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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상 바로 밑에니까 위 위 위 여 여 여 여 끝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뭐야 물에 빠졌나봐 물에 빠졌나봐 물에 빠졌나봐 물에 빠졌나봐 근데 이 와중에 이거 물찐가 본데? 이 정도의 피스콜? 아 이거 물에 빠져가지고 5부터 하면 되나? 5시부터 오케이 아 근데 너희도 빠르다 오늘? 아 오늘 우리 좀 괜찮아 어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어어 어어 죽여 죽여 막타 막타 에어빨 잘쳤다 되나왔어? 형은 너한테 막 갈았어 한시로 한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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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오오오 야악 어 보핏 샷 오오오 아니 근데 강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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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나왔네 잘했네 보리지야 너 아직 8강 아니잖아 였마 아니 6강이 stealing하잖아 창설사 저것도 release 강력 toy 저거 그 자체 아.. 박탈감 개우지네 어 어떡해! 광학자로 이겼어 나! 어! 미치겠네! 아니.. 어린 새끼라면서 어린 새끼라면서 아무리.. 버즈는 이겨 맞아 아 씨 너무 웃겨 아 맞다 아 아 아 시바 아 아 뭐하는데 쟤 아 아 비켜! 뭘 비켜! 지가 지금 누워있었는데 나한테 왜 비키래 아 길박 아니 누워있는거야 그래가지고 왜 누워있냐 하니까 비키래 아 이건 좀 멋졌다 또.. 안물 얍! 우리는 또 죽었어 창술이 1학이긴 하죠 보세요 지금 파우터 대담 대담 다시 다시 부스 창술이 2테맬 어? 그러니까 니치가 지금 ㅈㄴ 센가보네 그냥 근데 인파는 솔직히 아니다 뭐 아니 상황에 필요없으니까 안해준게 아니에요 쎄긴 하지 진짜? 막어필뻔 affects 사필 로토 치읐라 갑자기 감사합니다 맞취부!